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한서대학교 항공학부에서 하늘을 나는 방법을 공부하고 있는 학생 조종사 정윤호라고 합니다. 꿈은 조종사지만 저는 초등학생 시절 방송부에 아나운서를 지원한 만큼 방송하는 것에도 관심이 많았습니다. 뭐랄까, 나의 목소리로 많은 이들에게 뭔가를 전한다는 게 나름 뜻깊은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인지 대학교 와서도 목소리를 사용하는 봉사활동이 있지 않을까 늘 궁금했었는데 우연히 송마원 버스라는 재미있는 프로그램을 알게 되어서 이렇게 참여를 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목소리로 재능을 기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재밌겠다라고만 생각을 했지만 다양한 사람들의 다양한 이야기를 접하고 직접 읽어보니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색다른 기분을 느꼈고 또 이런 걸 읽고 들음으로써 공감을 할 수 있어 흠이로운 경험을 했던 것 같습니다. 얼마 전 저강공사의 기사님도 오랜 지연으로 지친 승객들을 공감하고 그에 대해 진심어린 사과방송을 해서 찬사를 받았었죠. 이런 걸 보면 공감을 한다는 것, 그것보다 더 황홀한 인간만의 능력이 과연 어디에 있을까 싶네요. 지금 듣고 계신 여러분, 이런 큰 가치를 보여주는 능력을 오늘도 아낌없이 활용해서 어느 때처럼 아름답고 활기찬 하루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